안녕하세요. 아람송이 크리스마스 조명입니다. 크리스마스 큐빙, 조명의 큐빙에다가 이 겔테이프를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겔테이프를 이곳에 부착을 하셔야 이 크리스마스 조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크리스마스 조명은 이 큐빙이 있는데 이 큐빙이 창문에 붙으면 단시간 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 낸 것이 일반 테이프가 아닌 양면으로 붙이는 겔테이프입니다. 이 겔테이프는 떼었다 붙였다 해도 자국이 남지 않고 한 번 붙으면 강력하게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조명을 예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모두 겔테이프를 통해서 붙여 있습니다. 지금 저 창문에는 크리스마스 조명과 크리스마스 벽들이 풀세트 그리고 무지개 풍선과 하트 풍선 등이 있습니다. 추가 상품으로 묶음 무료 배송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겔테이프를 잘라서 넣어 드렸습니다. 이 겔테이프를 큐빙에 직접 부착하십니다. 이렇게 부착한 다음에 바로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면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검정색 버튼은 전멸이 됩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전멸을 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크리스마스 벽트리 리모컨으로 온 해주세요. 최현욱 어린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크리스마스 벽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되었나요? 네 올 크리스마스는 아람송이 크리스마스 조명과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모양이 있죠. 빙하, 별, 눈사람, 사슴, 트리, 루돌프, 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벽트리는 이렇게 흡착식 큐빙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가서 이으시면 되고요. 이 나무를 드릴 테니까 나무와 흡착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도 넣어가지고 멋지게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창문에 붙이면은 아주 깔끔한 벽트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 벽트리는 이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밝기도 가능하시고 전멸도 가능하고요. 제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모컨으로 오프를 누르면은 이렇게 벽트리가 꺼지죠. 그리고 다시 ON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켜집니다. 다양한 색깔의 불빛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람송이 크리스마스 조명입니다. 네이버에서 아람송이 크리스마스 조명을 검색하시거나 아람송이 붙이는 크리스마스 LED 조명 창문에 붙이는 조명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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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